와인딩 하실때도 순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장 많이 웨이브로 해서 많이 이렇게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와인딩을 하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줌마 스타일에서는 앞부분부터 이렇게 쭉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 골든 포인트 이 부분을 이렇게 꽃이 이렇게 활짝 피듯이 여기를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수분 조절을 하신 다음에 저는 이 골든 포인트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하신 다음에 피카에 롱아이롱 13mm 입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 주시고요 뿌리 한번 살려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속성으로 저는 와인딩 할 거예요 뿌리를 한번 살려 주신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피칸은 제가 쳐뜸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죠 끝이 다 들어가면 5초 쉬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벌써 건조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칸은 봉이 길어요 이렇게 해서 길게 잡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수분이 완전 건조되면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원장님들도 하시면 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커스를 조금 많이 이쪽에는 내가 크게 강한 웨이브를 내고 싶다 하면 섹션도 어떻게 해요 조금 얇게 뜨시면 돼요 아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루즈하게 하고 싶다 하면 조금 더 두껍게 뜨시면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고객님이 두상도 작고 너무 작아서 쫙 달라붙는 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웨이브를 주기 위해서 얇게 뜨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 이렇게 첫 등 없이 그냥 와인딩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자 보시면 자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뿌리 한번 살려 주시고요 바로 속성 아이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첩듬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공회전 하시면서 뜸을 들리면서 날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좀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이라 굳이 뿌리 살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대로 13mm로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제가 많이 웨이브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만 먼저 우선 와인딩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여기를 계속 와인딩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표현해야 될 부분을 먼저 와인딩 하고 나머지 자연스럽게 하시면 훨씬 더 줌마 스타일에서는 예뻐요 자 우측을 했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가장 많은 컬을 내고 싶은 부분 먼저 우선적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근 한번 날려 주시고요 자 뿌리 한번 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속성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근 한번 건조했죠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로니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피카는 첫뜸이 없다 했어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네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와인딩 해놓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굳이 뿌리를 안 살려도 될 것 같아서 곧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 주시고 그냥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mm로 와인딩 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나머지는 16mm로 해서 와인딩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13mm로 와인딩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16mm로 그냥 가볍게 가볍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6mm입니다 16mm는 피카는 첫뜸이 없다고 했어요 빛을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와인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자 우리가 줌마 스타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뽀글뽀글해 나온다는 거는 조금 올드해 보여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웨이브를 강하게 할 것이고 어느 부분은 조금 내가 C자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와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롱 하시면서도 일반 펌하고 똑같아요 그냥 어느 부분은 제가 조금 C컬펌으로 해드리겠다 또 어느 부분은 내가 좀 강한 컬을 내겠다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디자인 하시면서 와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그냥 16mm로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인딩 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데는 13mm로 했고요 나머지는 16mm로 해서 와인딩 했는데요 또 보시면 약간 이렇게 C자컬로 해서 페어될 부분들은 제가 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C자컬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부분들만 하고 또 포커스를 가장 많이 줘야 되겠다는 부분도 강하게 컬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한번 줌마 스타일은 또 머만들이 가장 자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런 식으로 와인딩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참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하나 컬이 굉장히 강하게 걸렸죠 이런 부분들은 또 C컬로 이렇게 예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나왔죠 오늘은 이 작품명을 진단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lli